한국에 거주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그나마 한국에 있을 때도 만나뵙기 그렇게 어렵다는 한비야 팀장님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지체수실이 뚝 떨어지는 이 물파악자사를 자기발로 성큼성큼 찾아주셨습니까? 제가요 아주 큰 고민이 있어요. 제가 무진장 심한 길치입니다. 하? 길치라고요? 네. 전 세계 오지 여행을 떠나시고 구호활동을 하시는 우리 한비야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길치라고요? 네. 바로 그 길을 못 찾는 길치입니다.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몇 개국을 돌아다니셨죠? 7년간. 7년간 한 70여 개국? 7년간 70여 개국을 돌아다시는데 그렇게 길게 걸렸던 이유는 길치라서 이제 길을 찾기 어려워서. 맞습니다. 정말 저는 길을 나가면 무조건 헤매요. 그래서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렇게 만난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친해진 사람들이 많아요. 길을 몰라서. 일상생활에서도 매일 길을 잃어요. 조금 아까도 길을 잃었는데. 다른 사람 사무실을 방문하고 나오면 무조건 출구로 못 나옵니다. 그냥 비상부로 가거나 아니면 화장실로 가니까. 아 그럼 고민의 이걸로 네비게이션 알아 드리면 되겠네요. 고민의 이건여? 네. 그러면서 길을 잃어서 오지에서 업을 뜨면 기억에 남는 고생권이라든지 에피소드가 있습니까? 그 무진장 많죠. 일단 오지에 가면 약도를 그려달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우리처럼 몇 번지 몇 번가 이런 거 없잖아요. 그냥 큰 나무. 큰 나무. 그래야지만요. 맞아 맞아. 그 밑에 좌판이 있다. 거기에서 한 50걸음만 걸으면 그 집이 네가 찾는 집이다 이러잖아요. 나무 많잖아요. 저는 지금 우리 월드비점 빌딩에 왼쪽으로는 적도 모르는데. 나무 못 찾으려면 너무 가혹한 요구예요. 그렇죠. 그러면 그 나무 못 찾으면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한참 붓습니다. 뭐 성격도 한 번 하겠네요. 그죠? 긍정적인 성격이니까. 뭐 그러면서 자충우드 해프닝조차도 이것도 추억의 한 배지다. 그럼요. 그렇게 해서 만나는 친구들은 정말로 제가 막 길을 잃고 있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무슨 큰 회의가 생겨요. 이 사람이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길을 잃고 배낭을 사십 킬로짜리를 쥐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도대체 저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. 어디를 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. 오히려 오지 계신 분들 또 순박하니까 또 정도 많고. 그럼요. 그러다가 한참 알려주면 모르면 그냥 우리 집에서 자자.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다 정이 들고 친구가 되고. 네. 그럼 또 일주일씩 그 동네 사람들하고 다 친해지고. 갈 때 되면 또 막 눈물 팡팡 흘리면서. 내가 다시는 못 찾아가요. 거기 어딘지 모르니까. 초기에 사로잡혀서 그 집을 다시 한 번 가서 그 친구랑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도. 두 분 다시는 갈 수 없군요. 오늘의 흐리 바람의 딸 한피야. 그녀의 고민은 심한 길치라 걱정이에요. 아니 말도 안 돼 길치가 무슨 세계여행을 그렇게 잘 다녀. 뭐 난 길치 다니니까. 저기 우리 저 박피디님 나 저 내일부터 세계여행 한번 이렇게 가서. 책 꺼내고 좀 그래도 될려나? 네? 다음 주부터. 네. 안 나와도 된다고요? 아무튼 좋다. 무릎 팡도사. 지금부터 한피아를 산산치파의 저무자. 팡팡! 열심히 하겠습니다.